대구 문화방송과 안동 문화방송이 공동으로 상주, 군의, 의성, 청성, 국회의원 재선거 여론조사를 냈습니다. 후보자 지지도는 김재원 후보가 40%대로 가장 높았고, 성윤한, 박완철, 김영태 후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먼저 후보 지지도는 자유한국당 김재원 후보가 48.3%로 가장 높았고, 무소속 성윤한 후보가 14.5%로 딜을 이었습니다. 다음으로 무소속 박완철 후보가 10.4%, 더불어민주당 김영태 후보가 10.3%를 보였고, 바른정당 김진욱 후보가 4.3%, 코리아당 류승구 1.4%, 무소속 베익기 후보가 1.1%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. 정당 지지도는 55%로 자유한국당이 가장 높았습니다. 민주당이 12%, 그리고 바른정당 6.8%와 국민의당 4.7%, 정의당 0.5%를 기록했고, 지지정당 없음도 14.9%에 달했습니다. 한국당 지지자들 가운데 75.7%가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 64.1%가 각 지지정당의 공천후보인 김재원, 김영태 후보를 지지한 반면, 바른정당 지지자의 경우 33.7%가 김진욱 후보를 선택했습니다. 또 지지정당이 없다고 밝힌 설문자들의 27.3%가 무소속 성윤한 후보의 지지를 밝혔고, 13.4%와 13.2%가 각각 무소속 박완철, 한국당 김재원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마지막으로 후보를 내지 않은 국민의당 지지자들은 한국당 김재원 후보에게 25.8%, 무소속 성윤한 후보의 23.3%, 무소속 박완철 후보의 14.8%, 더불어민주당 김영태 후보에게 11.8%, 그리고 바른정당 김진욱 후보에게 8.1%의 표를 나눠줬습니다. 이번 조사는 안동문화방송과 대구문화방송이 공동으로 폴스미스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상주군이 의성 청송의 만 19세 이상, 성인 남녀 1047명을 대상으로 RDD 방식의 자동응답전화 면접조사 방법으로 이뤄졌으며, 표본 오차는 95% 신뢰수준의 ±3.0%포인트이고, 응답률은 7.1%입니다. 자세한 조사 방법과 내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.